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어제 미국 서부 알래스카 인근에 출현했다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밝혔습니다. 노라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의 투폴레프-95 두 대와 중국의 훙식스 두 대를 포착해 추적하고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은 진입항공기의 식별과 통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전략폭격기 편대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라드 소속 전투기들에 의해 차단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진입하진 않았다고 노라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은 위협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다만 노라드는 북미 인근에서의 경쟁자들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는 한편 이 같은 출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현한 전략폭격기들은 모두 핵투발이 가능한 기종들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약 5시간 동안 합동순찰을 실시했다며 얘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시아우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합동순찰은 현재의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해 12월에도 한반도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서태평양 일대에서 합동비행 등의 군사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를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크렘린 공은 오늘 성명에서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동지역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불행히도 그곳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리아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이 사안들의 전개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가능한 전망과 시나리오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리키에의 시리아 내 반군 지원 등으로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관계가 경색되어 온 가운데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현안들이 논의됐다고 크렘린 공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9월부터 시리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내 반정부 무장단체들과 싸우고 국가 통제권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이란과 협력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오늘 1000톤 넘는 연료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침몰해 기름이 대규모 유출되는 사고막 발생했습니다. 하임의 바우티스타 필리핀 교통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494톤가량의 산업용 연료를 실은 MT테라노바호가 필리핀 바탄주 해안마을 리메이 근해에서 풍랑으로 뒤집히면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17명의 선원 중 16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해경의 항공 관측에 따르면 테라노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약 2해리에 걸쳐 퍼져 있으며 강한 파도에 의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만또 발릴로 필리핀 해경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이 기름이 수도 마닐라 해안에까지 다다를 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랄로 대변인은 실종선원 수색과 기름 유출 방제 작업을 위해 해경 선박 한 척이 현장에 배치됐다면서 우리는 서두르고 있으며 그 기름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환경부에 피해 상황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침몰 사고는 최근 며칠간 계속된 몬순영 강호와 태풍에 따른 것으로 테라노바호는 뒤집히기 전 거친 풍락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후보직 사퇴는 미국의 통합을 위해 최선의 결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21일 재선 포기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성과와 세계 무대에서 나의 리더십, 미국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 등 모든 것이 연임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개인적 야망을 포함해 어떤 것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보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VOA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북한은 벨라루스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25도, 최고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후보직 사퇴의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와 연결짓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공격거리를 제공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국민들에게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성과와 세계 무대에서 나의 리더십, 미국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 등 모든 것이 연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와 미국 국민의 통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하다며 나는 미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지만 우리의 통합을 완성하는 이 신성한 임무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미래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자유 세계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나는 금세기 들어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기 위해 자랑스러운 국가들의 연합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강력하며 단결된 모습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의 동맹을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밖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과 각국에서 부당하게 붙들린 미국인 수감자 귀환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후면 미국인들은 미국의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며 나는 선택을 했고 내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경험이 많고 강인하며 유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에게 놀라운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리더였다며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8시에 시작됐으며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했습니다.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연임이 가능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역사적인 연설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후보 사퇴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와 당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인상적이고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특히 향후 또 다른 인기 없는 후보가 나올 경우 정당 내에서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설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5년, 20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만한 중요한 정치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 교수는 또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응은 당파에 따라 나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애국적인 결정이자 바이든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연설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바라 페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호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비전으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주곧 후보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도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대통령직에 대해 불평할 것이라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나쁘고 바이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페리 교수는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경제가 힘을 잃지 않고 권력의 공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말, 더 이상 연임에 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승선까지 질주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임 도전에 나서지 않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레임 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6명의 중국인과 중국 소재의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지난해 6월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의 거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는 시첸페이와 첸텐신, 시안후이, 두지아신, 왕동량, 한대지안 등 6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 장수성에 거주하는 사업가 시첸페이를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시첸페이가 최철민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의 우주 및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입을 포함해 최철민의 전자기기 조달 요청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첸페이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차단된 최철민을 위해 재정과 물질, 기술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첸페이의 아내 첸텐신 역시 최철민의 사업 파트너로서 최철민을 위한 조달 활동에 관여했으며 시첸페이의 아버지 시안후이와 시첸페이의 회사 직원인 두지아신, 왕동량도 북한의 조달 작업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첸페이의 협력업체 대표인 한대지안도 지난해 말 최철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속 합금 조달 요청을 이행한 혐의로 재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지실로부터 재재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기업 5곳은 모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첸텐신이 대표로 있는 베이징 산순다전자과학기술유안회사와 베이징 징화치디전자기술유안회사, 시안후이가 대표로 있는 칠동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민웰전자유안회사, 한대지안이 대표로 있는 금속 합금시트 공급업체 이다통 텐진 금속재료유안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외교공관이나 무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3국 국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무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면서 이 회사들은 물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해 북한으로 배송하며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사와 테러 미사일 제공 등 다수의 유엔 안부리 결의에 대한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관련 유엔 안부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 및 기업과 연계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넷은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영래와 국제사회 모두에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에 핵심 요소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부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없고 부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무분별한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교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인 조력자들을 제재한 것은 양국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의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자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우닝 대변인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에 가역 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2년 7개월 만에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벨라루스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진영 외교가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원균 한국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열린 지 약 2년 7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중국에서 먼저 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와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한국은 중국도 북러 군사 밀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한중이 이번 전략 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의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이 당사공 모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는 미한일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불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더 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한테 국익이 부합하지 않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한미동맹이나 한미 안보협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건설적인 역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측은 또 전략 대화에서 중, 한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저지해 양국 생산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와 함께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임을출 교수는 중국이 자국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게 이런 전략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한을 방문 중인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양측이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관심사인 지역과 국제 정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가 모두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리젠코프 장관이 24일 윤정호 대외경제상과도 담화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벨타통신은 리젠코프 장관이 윤대외경제상을 만나 식량안보, 교육, 보건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제한받지 않는 분야의 양자경제협력발전방안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과거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벨라루스 파견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난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칠러 국가입니다. 지난 4월엔 예브게니 세스타코프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산과 만나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동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3국의 연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루카센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로프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3국의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복은 처음으로 보인다며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지원 아래 북한이 진영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과 벨라루스 간 잇단 고위급 접촉은 경제 군사적 신리 측면보다는 북한이 추구하는 이른바 신냉전 외교 차원의 상징성이 크다며 북한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칠러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제3국 간 무기 거래는 북한 간 러시아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벨라루스 외교 장관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방북과 관련해 평가할 내용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는 우리가 똑같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 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알렉산데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젠코프 장관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군사 협력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론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23일 뷰에 벨라루스 외교 장관의 방북은 불길한 이정표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주요 행위자들의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벨라루스는 최근 전술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푸틴의 군사적 전쟁 노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중국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광저우로 초청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자를 자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가 쿨레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도 봤으며 이는 그들이 언제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늘 돼 있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날까지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협상에 대한 진정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 2년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실시 중인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을 방어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24일 우리의 미한 연합훈련들은 사전에 계획되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정례적인 훈련이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김은총 공보관은 이번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최근 한반도 상황과 연관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들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 모두를 지원한 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미한 양국의 국토를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공군은 23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공군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미 해병대 FA-18호넷 F-35B와 한국의 KF-16, FA-50, F-15K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맹 내 전투기 특성 이해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를 통해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2일 수원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 제2해병항공단 예하 31해병기동단 224 전천우공격비행대대 소속 FA-18 편대의 한반도 전개 목적이 한국군 및 연합군과 함께 준비태세 기준과 치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지난달 17일에도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의 최신의 특수전용 중무장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군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항공지원을 비롯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벨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자유의 방패훈련이 실시된 지난 3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스벨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제7공군 대변인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9대의 오산기지 이전 배치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F-16 이전 배치가 7공군의 전투력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측의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능력을 고향하고 필요시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남포에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주변엔 또 다른 탱크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시설 밀집 지역에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플랜 랩스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유류 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새롭게 들어선 유류 탱크가 보입니다. 지름은 약 25m.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높이를 알 수는 없지만 주변 다른 탱크와 유사한 모양인 점으로 볼 때 10에서 2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지름 18m짜리 유류 탱크 2개를 가운데에 두고 남쪽과 북쪽 공터에 각각 2개씩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이들 부지는 올해 초 이 중 남쪽 부지 한 곳에 탱크가 들어서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쪽 부지 2곳 중 한 곳에서 유류 탱크가 올라선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북쪽과 남쪽의 남은 부지에서도 공사 흔적이 발견돼 조만간 추가로 2개의 탱크가 더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는 유류 탱크 여러 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2022년 초에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으며 2023년 5월에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2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10월에는 북부지대에 유류 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의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6개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탱크를 합치면 조만간 40개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문가들은 유엔 안불이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한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불이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의 양을 연간 50만 배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의 양이 이미 유엔 안불이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율을 보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어있는 플랜일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남포 유류 항구에 매월 최소 7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반입된 정제율 양은 올해 초 일찌감치 그 한도를 넘겼지만 유조선의 입항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불이 대북제재 변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와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비오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불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불이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최근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탈북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결속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명이 22일과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여러 북한 인권 행사를 통해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 한다며 북한 독재 정권의 조직적인 반인륜적 모든 행위와 이를 정당화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뇌교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대중화와 국제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위해 타국민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문화 콘텐츠를 통한 북한 인권의 대중적 공감을 만들고 젊고 전문성을 겸비한 공동체를 구성하며 북한 주민의 자결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실행에 옮기고 국제사회 활동가들과 연대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공동주도한 이성주 조지 메이슨 대 방문연구원은 23일 비회의에 탈북 청년들이 서울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각자의 비전을 안으면서 선언문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언문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파워먼트 즉 자결권을 우리도 갖출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 정부에는 북한 정권에게는 우리가 있는 한 북한의 인권은 우리가 있는 한 북한의 인권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존엄이 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들이 쟁취될 때까지 우리가 늘 함께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연구원 등 탈북 청년들은 선언문을 한국의 옛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도해 추후 3.1운동에 이바지했던 2.8독립선언에 비유했습니다. 2월 8일 날에 한국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썼거든요. 그게 3.1운동 33인이 모여서 3.1운동 선언문을 쓴 거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3.1운동 선언문이 저희 임시정부와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최초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언문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이번에는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이면요. 다음번에는 서울 데클레이션, 그 다음엔 도쿄 데클레이션, 그 다음에는 런던 데클레이션, 벌린 데클레이션, 페리 데클레이션 저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런 선언을 할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엔 한국에서 예술가, 언론인, IT 기업인, 소셜 인플루언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들이 동참했습니다. 지난달 유엔아 몰이가 개최한 북한인권회의에서 발언했던 김금혁 씨는 자유세계에 사는 탈북 청년들이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어느 때보다 고통받는 북한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세대를 타깃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바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걸음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같은 경험 그리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장마당 세대가 밖에서 먼저 그들을 향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전주옥 씨는 생계형 탈북이 아닌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탈출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잘 아는 탈북 청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생존에 왔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의 서명에 따라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그 활동 범위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문화적 영역까지 이걸 풀어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스타트업 창업자인 오광명 씨는 향후 통일에 대비해 북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개발로 희망을 불어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당신들을 버리지를 않았다. 우리는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통일된다고 하면 이런 IT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화 할 건지 어떻게 실제로 IT 스타트업 할 건지를 막상당 기자가 뭔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와 고위급 인사였다며 한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래퍼와 화가,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강춘혁 씨는 북한의 3대 악법 제정 배경엔 한류 문화예술의 힘이 존재한다며 예술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 권리와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더 예술 활동을 통해가지고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모든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더 사회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일단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혁명이나 사회 변화 속에서 항상 예술이 항상 그 선두에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평등하게 함께 가거나 그래가지고 북한 인권의 변화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예술을 표현을 해서 모든 국제사회에 알려주고 북한 사회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유니피봇의 CEO로 활동 중인 정서윤 씨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한국 내 시각도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쉬운 부분은 북한 인권이라고 했을 때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할 때도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북한 인권, 북한에 있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랬을 때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한국의 인기 배우로 통일부 북한인권 홍보대사인 유지태 씨는 비웨이에 탈북 청년들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북한 인권의 비정치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성 탈북자, 인신매매에 대한 탈북자들에게 붙여지는 단어가 돼지라는 단어가 붙여지거든요. 사람이 아닌 돼지치구를 받고 있으니까 무국적자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보호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탈북 청년들의 워싱턴 선언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테 전략센터 부대표는 24일 비웨이에 워싱턴 선언은 통일 한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의 훌륭한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들은 자유롭고 통일된 새로운 한국의 건국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이 비전 선언문을 보고 선언문이 동료 탈북민들에 의해 작성됐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전 세계에서 그들의 리더십과 성공 사례는 북한의 게릴라 왕조와 군락 즉 수용소 국가의 노예로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시민사회와 운동가들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워싱턴 선언에 동참한 탈북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으면서도 한국에서 성공한 주인공들이라며 이들은 젊은 세대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라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북한을 탈출해 김 씨 일가의 통치, 빈곤, 정치적 탄압, 대량 살상무기 집중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뿐 아니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북한 김 씨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결속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펜멜로이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멜로이 부국장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은 특히 로봇과 통신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멜로이 부국장은 나사의 향후 유인 화성탐사 계획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정돼 세 차례 우주에 다녀온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인이자 나사 우주 왕복선을 지휘하는 두 명의 여성 사령관 중 한 명인 멜로이 부국장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 우주 탐사 및 개발 협력과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한국을 방문해 나사와 한국의 우주항공청 간 첫 번째 양자회담을 갖게 돼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나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과 오랜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달탐사 궤도서는 이미 나사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픈 사이언스 및 과학 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멋지고 감사한 이입니다. 한국이 소위 프론트 도어라고 불리는 다른 우주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 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달 탐사를 화성으로 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느냐는 건데요. 저는 보통 기술 전략이나 실제로 한국이 아주 잘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이 경제 및 기술 강국이라는 점은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로봇통신 분야에서 강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주에서도 필요한데요. 이런 강점을 활용해 우주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나사의 과학 협력은 매우 강력한 겁니다. 한국은 로봇공학과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아키텍처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협력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시적이지 않은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앞을 내다볼 때 저희는 국제 파트너십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주 외교 및 관계 강화에 있어 영내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국방 협력은 수십 년 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유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고 앞으로 우주 커뮤니티에서 어떤 비전을 선택할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가가 틈새 시장을 개척해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알려질 분야라고 말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 전문성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갑니다. 한국이 나사의 달류인 탐사 프로젝트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나요? 먼저 어떤 분야에서 협업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나사는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당연히 좌석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키텍처의 핵심 부분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것과 거의 동등한 기여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찾고 있습니다. 나사는 최근 일본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본이 가압식 로버를 제공하고 달 표면에서 10년간 이에 대한 운영과 유지 및 보수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결과로 우리는 2명의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내려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한 다음에 아키텍처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것인지 이해돼야 합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주에서는 후발주자인데요. 아직은 우주정거장도 없고 우주에 사람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한국이 우주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나가야 할까요? 한국 우주항공청에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우주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도약 옵션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정거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과거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열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투자해 10년 후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으로 가는 건데요. 나사의 향후 유인 화성 탐사 계획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사와 한국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겁니다. 장기 프로그램이고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화성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청사진을 만들어 인간의 지속적인 존재와 평화로운 탐사 그리고 태양계에 책임 있는 탐사를 위해 달에서 연습한 것을 화성에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화성을 향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넘어 그 너머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지구와 태양계의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쩌면 생명체 발견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누워질 수 있는 가장 웅장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민주적 원칙과 투명성에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인류로서 이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나사와 한국의 어떤 협력을 기대하시나요? 현재로서는 1967년의 우주 조약 외에는 우주 관련 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1967년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달 탐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리가 태양계로 나갈 때 긍정적인 행동 규범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원칙입니다. 물론 한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고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국 워크숍과 토론에 참여해 과학적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행동 규범을 어떻게 확장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책 리더심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주 정책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2007년 우주항복선 사령관을 맡으셨을 때 우주의 924시간, 약 38일을 머무셨는데요.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실 2007년이 제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 왕복선 인물을 지휘한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영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지 못하죠. 정말 마법과도 같아요. 우주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핵심 중 하나는 모든 인간, 모든 책, 모든 음악, 또 모든 건축물이 있는 지구 전체를 90분 안에 완전히 한 바퀴 돌고 지구가 사실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오버뷰 이펙트라는 건데요. 지구를 바라볼 때 예를 들면 한나라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인류로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일하면서 얻는 진정한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펜 멜로이 미 항공우주국 부국장으로부터 한국과의 우주 탐사 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정책인 이 닉슨 독트린의 요지는 자국의 방어는 자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앞으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이 더 이상 베트남 전쟁처럼 아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자유와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핵 우산을 제공하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힙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이 독트리는 미국이 각 나라에서 향후 국제적으로 어떤 외교적 자세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1978년 7월 25일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시험관 아기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후 여자의 자궁 안에서 자라게 해 태어나는 아기를 말합니다. 루이스 브라운의 부모는 9년 동안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의 선구자인 패트릭 스텝토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977년 스텝토 박사팀은 이들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속에서 수정시킨 뒤 이 수정란을 산모 레슬리의 자궁에 착상시켜 성공한 것입니다. 루이스 브라운은 분만 예정일을 3주 앞두고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2.6kg으로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7년 뒤인 1985년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2.6kg으로 아기와 산모 레슬리의 자궁에